저희가 철학적으로 또 윤석열 정권 이후에 어떤 세상, 어떤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려봤습니다. 사회의 진보는, 혁신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인데 윤석열은 파괴는 우리 대신 해주는 거예요. 창조를 안 해서 문제인 거죠. 파괴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창조야. 어차피 파괴는 윤석열이 대신 해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국가를 완전히 거덜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가 정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통합성을 유지한 근간은 세 개의 축이었습니다. 첫째, 호국 정신. 둘째, 독립 정신. 셋째, 민주화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 진보 어떤 세력이건 정당이건 간에 이 세 가지 정신을 서로 부정하지를 않고 그 가치를 존중을 해준 게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유지된 기반이요. 통합과 화합을 이뤄왔죠. 아니, 분열을 했어도 그것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악화되지 않을수록 막아준 것은 최소한 헌법 정신이라고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준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등장하고 나서 무슨 변화가 있었냐 하면 두 개의 정신, 독립 정신과 민주화 정신은 부정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열을 자신의 정치적 무기로 삼아버린 것이죠. 이게 자유파괴의 첫 번째 신호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 정신은 호국, 독립, 민주화 정신 중에 한 가지만 무너져도 국가는 무너져. 천안은 세 개의 축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게 유비가 송건한테 한 말이에요. 자신 보내서. 그래서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 조조에 맞서는데. 그렇죠. 당시에. 충나라가 망하면 니들도 망한다. 천안은 3개의 축에 걸려있는 세 소시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세 축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나머지 두 개도 무사하지 못해. 왜냐하면 국가가 내전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리적 내전이죠. 그래서 그런데 윤석열이 이번에 뭘 파괴했냐면 독립과 민주화를 파괴한 거예요. 그게 공산 전체주의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개로 국가가 되느냐.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보수 세력이 이걸 알고 있다고. 그래서 홍범도 장군 얘기가 나오고 이랬을 때 조중동이 윤석열한테 말린 거예요. 왜 이런 거 갖고 떠들고 지랄이야. 이게 조선일보 사설 아니야. 지금 이럴 때냐. 통화일보 입장 아니야. 그러니까 올드보스는 그 정도는 돼. 그런데 윤석열은 그걸 까는 뉴라이트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국민을 원래 크게 갈라치기 하려고 그랬어. 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로. 원래는 이렇게 큰 갈라치기. 앞으로 가는 세력과 뒤로 가는 세력. 이런 갈라치기로 내년 총선을 대비하려고 했는데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갈라치기가 아니라 작은 갈라치기.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를 갈라치기.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뜻밖에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고립의 길로 가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반공산주의 캠페인이 앞으로도 계속되거든요. 홍범도 장군 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또 나올 것이다. 징범자리처럼 사건이 가끔가 다 터져요. 윤미향 의원 사건이라든가. 이번에 또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또 광주에서 정률성 기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극도로 집착해. 극도로. 왜냐하면 프레임을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총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현실 정치로 돌아와서 보면. 이런 전략.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고. 방국가 세력 얘기하고. 또 이번에 이른바 뉴라이트적인. 새로운 보수 시각에서. 보수와도 차별되는 뉴라이트적인 시각에서 간다는 게. 총선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뉴라이트라는 시정 잡배들이. 어느 날 뿡 나타난 게 아니라. 이게 저 옛날에 운동권 출신들이 만들어낸 거. 그런데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교의 가장 공격적인 사람은 한때 그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다. 개종한 사람처럼 이전 종교의 공격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념이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봐. 언제는 주체사상 도입하고 운동권에 전의되었던 사람이. 지금은 그거 때려잡는다는 또 반공투사로.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주변에 많아요. 극과 극을 오고 가는 사고 방식에. 이게 뭐 시계 불할 마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총선에 몇 석 없고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고 이런 것보다. 거의 아까 용산 주수주의라고 얘기했고 용산 전체주의 말씀하셨듯이. 우리 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만 묶어서 같이 가겠다. 글쎄 그러는데 그거는 엔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정파적 운동이었는데. 이건 정권을 초월해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뭣도 모르고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완전히 꼬벙이 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윤석열이 너무 직권을 남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 직권을 남용하는 주체는 윤석열 너머에 있어요. 그 하나의 누라이트라는 정파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지가 직권을 남용한다는 사실 자체도 몰라. 원래 무식한 놈이에요. 거기에다 인간성도 더러워.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자기주가 속에 빠져드는 이런 어떤 멘탈이기 때문에. 이건 분별력이 없는 양반이지. 그게 법률 좀 전공하고 서울법 때 나왔다고 똑똑한 줄 아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개판인데. 이번에 더탐사가 보도한 공개한 그런 녹취나 이런 거에 봐도 지금 국민의힘을 어떻게 싹 다 뒤집는 그런 생각을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고 있었다. 우리가 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동학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3.1운동, 4.19, 5.18의 6월 항쟁을 넘어 박근혜 탄핵까지. 지금에 이뤄온 면면한 정신은 저는 그 키워드는 통합이었다고 보고. 그 통합은 뭐냐 하면 물질문명이 무섭게 변하는 시대. 이 어떤 기술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시기에 이제는 정신이 변해야 산다는. 일종의 순 최시영 선생의 개벽사상이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회복성을 선사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레미 리프킨의 회복력의 시대라는 명저도 따지고 보면 산업화 이전 시대 정신을 다시 불러옴으로써 거기에 있는 크고 넓은 세계에 대한 지향성, 그 에너지에 대한 어떤 갈망이거든요. 그것이 다시 이제 지구의 재야생화, 문명의 재야만화 이걸 넘어쓰자는 제안입니다. 어떤 거기에 맞는 사회공학과 정치 철학을 제안하는 아주 놀라운 제안이거든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동학사상이었어요. 동학사상. 그때 서구 문물이 한마리에 엄청나게 보이는데 외국 군대 보니까 대포가 있고 총이 있는데 우리 것보다 좋아. 그리고 맥을 못 추겠어. 그러니까 서구의 문명이 얼마나 지금 발전해 있는가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지. 거기에다가 증기선이 바다를 누비고 철도가 어쩌고 그랬는데 이러다가 이제 너무나 가련한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있지만 저 밀려오는 쓰나미를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문명을 받아들이되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의 개벽이다. 이러면서 이제 근대 사회를 꿈꿨던 거예요. 동학이라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위대한 정신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곧 한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은 선생이 2년인가 3년인가 하다가 득도를 하고 어느 날 부인하고 여종을 앉혀놓고 큰절을 하잖아. 사람이 한울림이라는 걸 잊고 살았다. 그동안에. 사람이 한우리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깊은 신성. 그 신성에 대해서 내가 그 찬란한 신성에 경배를 드린다. 이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울림인데 직업의 남녀 차이가 어디 있고 귀천이 어디냐 해서 모든 노비를 해방시켜버리잖아. 그리고 남녀가 평등하게 대하라 그러니까 이게 유교 사상에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지. 아니 남녀가 유별하는데 남녀 상열 지사인데 저런 사상을 얘기해? 그래가지고 저 새끼들 죽여.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압을 받은 거라고. 그런데 갈수록 새가 불어서. 이제는 조정을 오히려 압도해버리는 힘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동학군 진압하러 와가지고 벌어진 청일전쟁이 189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동학은 실제로 조선혁명을 완성한 거예요. 그걸 외세가 와서 꺾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집 밟혀서. 그러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가 윤석열 이후를 상상하자는 건 때마침 지구의 위기가 찾아와서. 지금 문명이 재야만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구는 재야생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물권으로 재편되고 있거든. 이런 게 어디 뒷산이라도 올라가서 보시라고. 요즘 바뀐 기후에 동식물들이 되게 바빠요.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느라고. 되게 바쁘거든. 사람만 몰라. 너무 더운데도. 그 사실을. 사람만 모른다니까. 기후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 선언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물질의 어떤 바뀐 기술문명에도 우리가 친화력을 가지지만.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존경.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깊은 신성과 기독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영성과. 그걸 세대해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 공화국을 다시 만들어보자. 이런 어떤 시대정신이 멀리서 신세계의 여명처럼 밝아오고 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꿈꾸면서 희망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럴 때 불꽃처럼 일어서는 사람의 기백을 보라고. 우리 박정훈 대령이 지금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언론이 기사를 많이 쓰느냐. 지금 또 새로운 뉴스들 많이 나와서 제가 해드릴 얘긴 많지만. 가장 결정적 장면은 지난주 금요일이었다. 지난주 금요일. 구속영장 심사받으러. 그때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할 때 동기생들 손잡고 나와서 마지막 환송을 받고. 팔강무 사나이. 그랬을 때 잠시 눈물이 글썽거렸거든. 그때 국민들이 본 거야. 어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의 마초심리도 자극이 됐지만. 거기에서 이제 군인다움을 본 거라고. 군인다움. 그게 국민을 울린 거야. 사람들이 멋있어 하고 박수 친 게 뭐냐 하면. 그렇죠. 이 뜨거운 폭염에 정말 이 지긋지긋한 여름에 그때 마지막 청량감을 그 장면에서. 거기서 한여름에 청량감 같은 어떤 폭포수 아래 같은 새로운 정신을 느낀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하루에 벌어진 일이 내가 근자에 들어서 나이 50 먹고 주말을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게 바로 지난 금요일의 사건이었다. 그러니까요. 진짜 상식이 이기는 현장을 봤다. 희망을 봤다. 희망을 봤다. 희망이다. 저게 바로 희망이다. 이 무도한 권력의 대통령하고 국방장관하고 검사들이 나서서 찍어 눌러도 저 굴하지 않는 저 기백을 봐라. 저 정신을 봐라. 저기서 바로 국민들이 속으로 깊은 울림. 나도 울컥했거든. 울컥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저 장면을 자꾸 다시 봐도 실증이 안 나.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병대 전우들이. 쟤들은 때거지로 몰려온 거고 지금 저 장면.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나. 그러니까요. 저 모습을 박정훈 대령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게 바로 우리 특히 굿댕 갔다 온 사람들은 감수성이 더 많으시고 최진봉 교수 같은 경우는 해병대 장교라서 나보다는 더 느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잘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기만 하시고. 그래요? 네. 왜 그래?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럴 때 나도 속으로 눈물을 삼켰다. 그거는 뭐냐면 희망을 봤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다. 그래가지고 저걸 통해서 우리 군대에 희망이 있구나. 그런데 그날 밤에 한 용감한 군 판사가 옷 벗을 각오하고 기각시킨 거예요. 옷 벗을 각오를 하고. 군사법원에서 이걸 심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군 윗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울림과 기백이 용산을 뚫어버린 거거든요. 불꽃처럼 뚫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안보실 2차장 너 집에 가. 국방비서관 너 군으로 돌아가. 국방부 장관 당신도 옷 벗어. 국방부 차관 너도 나가. 이래가지고 안보실 전체가 초토화되는 안보라인 전체가. 그렇죠. 내가 국방만 30년 들여다봤는데 처음 봤어 이런 거. 그런데 예전부터 예정돼 있던 그런 인사다라는 게 대통령실 2차장인데.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오비일학. 최소한 오비일학처럼 딱 이 시점에. 4월에 외교라인 다 날렸지. 그렇죠. 의정 비서관, 외교비서관, 안보실장. 왜 날렸을까? 저기 레이디가가 블랙핑크 공연 무산된 것 때문에 날렸지? 그때 저희가 얘기를 한 잠에 썼습니다. 내가 그걸로 또 여기 나와 연락에 썰 풀었지? 맞아요. 4월에 그분께서 경로하신 거지. 경로해서 공직기강 미서관이 공직감찰에 들어간 거지. 그래서 3명 외교라인 다 초토화시켰지. 5달 만에 지금 이번에는 국방라인에 경로하셨지. 그 경로한 사유가 재밌어. 사유가? 자기가 사단장 처벌하면 되냐고 경로해놓고. 그 경로했다는 사실이 시중에 알려지니까 경로한 거야. 또 경로했다는 사실을 밑에서 제대로 단돌이 못하고 그 정보가 밖으로 새는 바람에 그때 대통령이 경로해서 날려버리니까. 그런데 그게 누설이 되니까 그 누설에 또 경로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경로라는 표현이 유달리 많이 나온 정권이란 말이에요. 이 정권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분노의 연쇄반응이라 그래요. 분노의 연쇄반응. 그러니까 저기 이제 전부 몽땅 나가 이래가지고 지금 국방이 텅텅 비었어요. 어떻게 그 라인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텅텅 비었거든? 어떻게 하려나. 그래서 우리 국방 개털됐거든? 그러나 군판사 그다음에 해군검찰단의 군검사 그다음에 박정은 대령과 그 동기 그다음에 오늘 또 성명 나왔어요. 최상병의 동료들과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들이 성명을 냈어. 아주 복귀 띄워본 특이한 성명이 나왔다고. 그런데 이런 걸 다 보라고. 보니까 우리가 다수의 힘으로 우리가 여론을 이미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삽질한 게 보수 갈라치기나 하고 있었으니까 누가 싸움에서 유리해지겠어. 가